연말 할인 이벤트 박열기 태폭 레디 앤 연말 할인 이벤트 박열기 태평 레디 앤 연말 할인 이벤트 연말 할인 이벤트 박열기 태평 레디 앤 아이스티 1.6 가솔린 유니크 등급의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 역시도 두 달 전 영상에 한번 올라왔던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는 그보다 박열기 태평 레디 앤 백 50만원의 이벤트 할인 상품으로 판매 중에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영어로 I자 라고 써있는 잉크를 클릭하시면 예전 하부 영상과 주행 테스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부 점검과 소음품 점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옵션도 스마트키 버튼 시도 내비게이션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시트 열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보통 파노라마 썬루프의 경우는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시세 차이가 80에서 100만원 정도가 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가격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1만 4천 키로 이제 주행 중인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철이라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시동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 차 역시도 한 일주일 만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괜찮았었거든요 엔진 체크 등 센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엔진 체크 등이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바로 정비소로 가서 스캔을 한번 물려본 다음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당연히 수리까지 해놓을 예정이고요 운전 재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서티 이 구형 아이서티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좀 더 이 차량 세시 강성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확실히 운전을 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 동생들께 추천드릴 만한 그런 상품이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여자분들도 아이서티를 좋아하죠 20-30대 사회초년생 또는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 연비 좋고 적정한 실내 공간 그리고 아이서티가 주는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20-30대 층을 겨냥해서 만든 차량인 만큼 그래도 600만원대의 연식 대비 가성비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옵션 면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벤트 할인 판매 중인 신형 아이서티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차량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차량이 올라올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στão 비롯 used Thomas 높이 담아mental trad dangers 싹 해와 Ort 어! 어! 예! 예! The one and only Priya AT on the track here 미이닭 Bill 미이들 미이들 스퀘